많은 사람들이 백업은 잘하지만 복원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백업하고 있는 원격 저장소를 나의 지역 저장소로 복제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코드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나오는 이 주소가 우리의 저장소의 주소입니다. 저걸 카피해서 장전해 놓으세요. 그리고 기존의 Visual Studio 코드에서 New Window를 클릭하면 새로운 에디터가 떠요. 새로운 에디터를 켰고요. 그리고 Explorer를 클릭하면 여기에 Clone Repository가 있습니다. 저장소 복제죠. 저걸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저장소의 주소를 적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 저장소를 어디에 복제할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저는 데스크탑으로 가서 새로운 폴더를 Project2 폴더로 만들어서 생성했고요. 저 폴더 안에 만들 거예요. 그리고 Select Repository Location을 클릭하면 저장소가 복제가 되고 그리고 복제가 끝나면 그 저장소를 Visual Studio 코드 에디터로 열 건지를 물어볼 겁니다. 클릭해 볼게요. 복제가 시작됐고 Open이 있죠. 이거 Open을 누르면 현재 에디터로 지금 복제한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경로를 보시면요. 저는 Project2라는 폴더를 지정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저장소가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 저장소의 주소 끝에 있는 VS CodeKit이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가 생겨서 거기에 복제가 된다는 것을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저는 방금 복제한 Repository는 오른쪽 그리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장소는 왼쪽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왼쪽도 V2, 오른쪽도 V2 둘이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즉 우리가 백업으로 치자면 복원에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하세요? 박수! 자 여기 오른쪽에 복제한 저장소는 오리그 헤드라고 하는 저런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레퍼런스가 뜨는데요. 저건 원격 저장소의 헤드가 저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인데 저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버전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왼쪽은 사무실이고 오른쪽은 집이다 라고 간주하고 이 둘 사이에서 핑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에 있는 왼쪽에서 저는 여기서 오피스3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해볼까요? 자 오피스3 그리고 커밋 하고 예스를 누르면 버전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 Git 그래프를 보시면요. 오피스3는 현재 내 컴퓨터에만 있다. 아직 동기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요거를 클릭해서 푸시 버튼을 누르면 저기 있는 저 업로드가 오피스3가 업로드가 되면서 오리진 마스터가 오피스3를 따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집으로 가서 회사에 있는 것을 다시 내려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소스 컨트롤러 가서요. 자 여기에서 땡땡이 그리고 땡겨온다. 풀을 클릭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풀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3가 워크1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로컬 마스터와 또 오리진 마스터가 모두 오피스3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로그를 한번 볼까요? 로그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 버전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오신 겁니다. 와.. 박수 쳐야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오른쪽에는 홈이구요. 4입니다. 자 그리고 버전을 만들게요. 홈 4 커밋 자 그리고 어떻게요? 여기서 푸쉬를 하시면 됩니다. 원격 저장수로 업로드가 되구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가서 작업을 할 때는 집에서 작업한 걸 땡겨 와야겠죠? 자 이때 여기서 풀을 하면 예.. 원격 저장소의 내용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그 타임라인도 원격 저장소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꼭 하십시오. 자 그럼